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고 각종 비리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계열사 임직원 4명이 구속됐습니다. 이 중 2명은 지난해 7월 말 태국의 한 가라오케에서 도피 중인 김 전 회장의 생일 파티도 열어준 걸로 파악됐습니다. 한편 지난 10일 태국에서 붙잡힌 김 전 회장은 늦어도 다음 주 초에 입국할 예정입니다.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관련 비리 외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로도 지목돼 있습니다.